난독 학생이란 지능과 시력, 청력은 모두 정상인데, 글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학생을 말합니다. 철자를 정확하게 쓰기 힘들어하는 학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난독 학생은 기초학력 부족은 물론 학교 부정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초등학생 7명을 대상으로 난독 치료와 훈련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난독 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난독 치료 서비스를 받은 학생은 2018년 88명, 2019년 126명, 2020년은 158명으로 해마다 확대됐습니다. 학부모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난독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냐는 질문에 학부모는 98.8%, 담임교사는 89.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학부모의 98.8%, 담임교사의 93%가 난독 학생 지원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읽기 능력 향상이 가장 많았으며, 긍정적 정서 증가, 주의 집중력 향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담임교사가 생각하는 학생의 긍정적 변화에서도 읽기 능력 향상이 가장 높았으며, 부적응 행동 감소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난독 지원 사업의 성과를 발판 삼아 올해는 이 사업을 확대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난독 학생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과 치료에 예산을 지원하고, 수준 높은 지역 전문기관을 난독 바우처로 지정해 단 한 명의 학생도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2호